눈, 코, 입 다 보여요 20대 아! 아! 언니! 언니 나 진짜... 아니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럼 너 신체 나이가 지금 60대라는 거야 큰일 났네 네 신체 나이가 나보다 언니라는 거예요 언니 핸드폰 좀 줘보세요 신체 나이 집중 좀 해보게 언니 나 어떡해 일단은 AIA 바이탈리티 구독 시작하고 혜택도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시작해봐 근데 또 혼자 하다 보면 힘들잖아? 그러면 영상 보면서 운동하거나 나를 친추해 좋아! 잘하고 있어! 이렇게 같이 운동하다 보면 리워드가 막 쏟아져 그럼 또 운동하는 거지 건강은 루틴이 제일 중요하거든 마지막으로 잘 자고 잘 일어나면 끝! 건강은 습관이야 습관 당신의 건강 루틴 AIA 바이탈리티 eligible 도 건강 을 생결하신 religions 쉽게το tú 아이으 독 flights states 도와 fallait 李 저 치 천 응 미 illo студ 의뢰 음 유 ít 감사합니다.